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광주 도심의 노른자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은데요. 무슨 사연인지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중학교 사이에 널찍한 부지가 방치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비가 오면 개구리 울음소리에 창문을 열어두기 힘들 정도입니다. 약 1만 제곱미터, 3천평 규모의 이 땅은 중국 배교부가 100억 넘게 들여 지난 2014년에 매입한 부지입니다. 남구 월산동에 있는 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임대 건물이고 좁은 탓에 새롭게 공관을 짓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10년째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으면서 잡초만 무성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 안 공터는 공사장 가림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쪽에는 사람 허리까지 오는 풀들이 빼곡히 자라 있습니다. 뱀이 나오거나 목이나 날파리가 많다고 하소연하는 주민들도 있고 쓰레기가 버려지기도 합니다. 안 보이는 공간이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안 보이는 공간이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희가 다 직접 목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총영사관은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광주 공관 신축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배교부가 다른 나라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또 해외 공간도 200개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을 할 때 다 순서가 있잖아요. 주민들은 공사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임시로 개방해 주민들이 텃밭으로 쓰거나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주길 바라지만 영사관은 외교용 부지라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총영사관 공사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